안녕하세요 앱톡TV 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두뇌 게임 브레인 티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티저를 실행시키면요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네 게임 실행 화면이 나타나구요 게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은 양 옆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박스들이 동시에 뒤집히게 되는데요 한 면은 노란색 한 면은 주황색 이렇게 만들어서 요 왼쪽 밑에 보이시죠 요 왼쪽 밑에 있는 화면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왼쪽 밑에 모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똑같이 터치하게 되면 바뀌게 되구요 네 레벨 1은 클리어 했구요 지금 레벨 2로 넘어왔구요 터치하게 되면은 박스들이 뒤집히게 됩니다 네 요런식으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게임 브레인 티저를 소개해 드렸구요 지금까지 앱톡TV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데이트였습니다 네 배고기 INSP 덕분에 예정ED 저희 발metros 끝 아멘